한 씨는 말을 끝내고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씻는다. 그리고 허영이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다가 종시 아무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영아 왜 말이 없느냐 아무리 처 가속이라도 이런 때에는 분명히 말을 하는 거다. 잘못했다고 할 것은 해야 하고 하고 못마땅한 듯이 아들을 바라본다. 허영은 좀 마음이 뜨끔하였다. 사내 대장부가 옆연내 앞에 아내에게 애원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허영은 한마디 아니할 수 없음을 느꼈고 이왕 말을 한다면 순옥의 비유를 맞출 말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였다. 여보 하고 허영은 그의 특유한 여성 숭배자적 어조로 순옥을 향하고 불렀다. 네 하고 순옥은 잠깐 고개를 들어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다 용서해 주. 사랑은 할 영 없는 용서가 아니오. 일곱 번씩 이른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소. 다 용서해 주. 하는 허영의 음성은 금시에 울음이 터져나오기나 할 듯이 떨리기까지 한다. 순옥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허영은 자기의 이 정성과 이 열정으로 순옥의 얼어붙은 마음을 풀고야 말려는 듯이 더욱 강격적인 어조로. 이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나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만도 영원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울고 싶소. 당신이 내가 어떻게나 사랑하는 아내요. 어떻게나 내 생명을 다 바치는 아내요. 그런 아내 당신을 이혼이라니? 아, 그런 말을 들은 내 길을 저주하고 싶소. 다시는 내 생전에는 그런 말을 마시오. 그런 생각도 말고 내가 죽거든 나를 당신 손으로 싸서 묻어주고 그런 뒤에만 당신의 자유가 있으리다. 순옥이, 순옥이, 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오. 하고 애가 타는 듯이 머리를 수없이 흔든다. 한신은 허영의 말하는 법이 모두 못마땅하였으나 순옥을 붙드는 효과는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가, 나도 그만큼 말을 했고 내 남편도 저렇게 꺼정 말을 하니 참고 내 마음을 풀어라. 자, 이제 너희들 방으로 가거라. 나는 좀 늦겠다. 아이고, 허리야. 하고 만족한 듯이 눕는다. 순옥도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한씨에게 천혜를 덮어주고 허영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일어서 나왔다. 순옥은 방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한씨와 남편 허영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안 믿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두 사람의 말에는 다 조리가 있고 정성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말들에는 어디인지 모르게 빈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그 열렬한 말들이 순옥의 혼 속으로 푹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슬펐다. 순옥은 불현듯 옥남을 생각하였다. 그가 원산에서 어느 달밤에 하던 말 그의 임종의 병석에서 하던 말들을 생각하였다. 어떻게도 참되고 어떻게도 사랑에 차고 어떻게도 사람의 혼 속으로 푹푹 스며 들어가던가 순옥은 옥남이가 그리웠다. 옥남이를 한 번 만나서 실컷 울면서 이야기를 하여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는 없을까 그러나 순옥은 한 씨와 남편의 말을 종합하여서 한 가지 결론 한 가지 참된 사실만은 찾았다. 그것은 그들이 순옥이를 필요하게는 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만족하자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필요에 응해주자. 순옥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잡아버렸다. 허영은 대단히 미안한 듯이 또 면목이 없다는 듯이 순옥을 애무하였다. 허영이가 잠이 든 뒤에도 순옥은 정신이 말짱하였다. 낮에 심음을 들어본 탓인지 곁에 누워서 자는 허영의 숨소리가 대단히 가쁜 것 같았다. 순옥은 가만히 허영의 가슴에 기를 대어보았다. 쿵쿵 찌르 쿵쿵쿵쿵 찌르 이렇게 허영의 심음에는 불쾌한 잡음이 섞이고 또 그 심음 자체가 억지로 가까스로 뛰는 심장의 소리인 것 같았다. 얼마 오래 살지도 못할 인생이면서 대수롭지 못할 것에 늘상 탐욕을 가지고 그것이 못 이루어져서 번뇌하는 생명의 소리. 순옥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불기로 허영의 어깨를 막아주었다. 예튿날 아침에 순옥은 일어나는 길로 안방으로 가서 어머니 잠이 잘 드셨어요? 하고 빙그레 웃어보였다. 한씨는 그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넌 좀 잤니? 하고 한씨는 손을 들어서 순옥에 분홍 저구리 입은 팔을 한 번 쓸어주면서 이거 너무 솜이 얇구나 하고 어머니다운 걱정까지 한다. 병원 갈 때에는 다른 저구리 입어요. 두둑하게 솜 든 거요. 그래 마음 잡았니? 네 어머니 하라신대로 할 테에요. 오 착하다. 아침을 먹고 순옥은 제 장문을 열고 옷 한 벌을 꺼내었다. 치마 저거리로부터 벗은까지 일습을 꺼내서 보혜 싸들고 병원으로 왔다. 허섭은 누워서 놀고 기득은 그 곁에 앉아있었다. 순옥은 기득이가 눈이 뻘겋게 부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듯이 기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기득은 순옥의 시선을 피하여서 고개를 숙였다. 왜 눈이 아프셔요? 순옥은 이렇게 말을 붙였다. 아니요. 좀 울었더니 하고 두 손바닥으로 눈을 한 번 쓴다. 잊힐 때까지 울죠. 오노라면 잊힐 때가 오겠죠. 하던 기득의 말을 생각하였다. 순옥은 이 사람 기득의 슬픔을 없이 하는 길이 허영과 같이 살게 하는 데 있음을 더욱 느꼈다. 저 어린 것을 떼어놓고 애통할 젊은 어미. 게다가 몸은 버리고 의지할 데는 없고 먹을 것 조자 없는 젊은 여인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순옥이 제가 고집을 하기만 하면 이 일은 실현될 것인 줄도 안다. 그러나 순옥은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 허영은 중병인이다. 순옥에 의한 지식으로 보면 허영의 병은 나을 수 없는 병이었다. 매독은 둘째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아마 허영의 심장병일 것이다. 그것도 아마 유전받은 체질 내에 매독이 원인일 것이지만 기득이가 이런 남편한테 시집을 가는 것은 다만 큰 불행한 일이 찾아 들어가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이 여인이 그 남편을 데리고 어떻게 사나 그것은 아마 못할 일일 것이다. 순옥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단연히 기득이를 보고 그럼 서비는 내가 맡아 기르기로 합니다. 하고 선언을 하였다. 기득은 아마 고맙다는 표인지 고개만을 한 번 끄덕하고는 대답은 없이 약병 마개를 가지고 누워서 놀고 있는 섭을 본다. 그 눈에는 벌써 눈물이 있었다. 기득은 어저께 순옥이더러 섭이 맡아달라고 말을 하여놓고도 밤에 섭이를 끼고 누워서 생각하면 그것을 떼어놓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안돼 우리 섭이는 아무한테도 안줘 하여도 보고 섭아 엄마하고 살자 엄마 죽을 때까지 하기도 하여보고 그러다가 섭이가 잠이 들고 따라서 기득이 마음이 저기 냉정하여 지면 아니 이 애는 섭순옥에게 맡겨야지 하기도 하여보고 그러다가는 또 섭이가 킹킹거리고 고개짓을 하여서 적국지를 찾을 때면 아니 못 내놔 못 내놔 하고 섭을 안고 떨기도 하였다. 이러느라고 기득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울다가 이 모양으로 간밤을 거의 뜬 눈으로 세웠다. 그러나 사세가 섭이를 순옥에게 안해줄 수 없는 형편임을 기득은 잘 인식하였다. 얼마 후에야 기득은 고개를 들어서 순옥을 보고 쓴 웃음을 지어 웃으며 내가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울길 잘해요 하고 눈물을 씻었다. 내가 이 선생 속을 잘 압니다. 내가 섭이를 맡아 기르더라도 언제든지 섭이 보고 싶으시거든 와보셔요. 난 조금도 어떻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에 기득은 못 믿어온 듯이 눈을 크게 떠서 순옥을 보다가 아이머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은 놀람에서 나오는 진정이었다. 왜요? 어머니가 제 자식을 못 만나보는 법이 어디 있어요? 조금도 그런 생각은 마셔요. 하는 순옥의 말이 진정임을 인식할 때 기득은 더욱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이 무슨 사람인가? 하고 기득은 인사체면 다 잊고 언제까지나 순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때 순옥은 교위를 끌어다가 앉으며 들고 왔던 보퉁이를 제 무릎 위에 놓고 매듭을 끌으려고 손을 대면서 내가 이런 것을 들여서 이 선생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어떻게 알지는 마셔요. 하고 한 번 웃고 그 보퉁이를 끌러서 의복 일습을 내어 보이면서 이게 입던 건 아니에요. 하니 갈아입으셔요. 하고 기득의 원래 희주근한 옷이 반달 동안이나 병원에서 입고 뒹굴어서 수세미처럼 된 치마 저고리를 본다. 아, 그걸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기득은 또 한 번 의외인 이래 두 손을 무릎 위에서 비튼다. 이 선생이 키는 나와 어상반하지만 내가 몸이 좀 가늘어서 품이 맞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 중 큰 것을 고르느라고 했지만 하고 저고리를 들어서 뼈머 보고 나서 미안하지만 어서 입어보셔요. 하고 저고리를 기득에게 준다. 기득은 순순히 일어나서 제 저고리를 벗고 순옥의 저고리를 받아 입어본다. 꼭 맞습니다. 하고 기득은 마음에 맞는 의복을 입을 때 가지는 여자의 본능적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난다. 순옥도 일어나서 뒤품이랑 기꼬대랑 화장이랑을 손으로 만져보고 뒤품이 좀 어떤 듯해도 하고 또 치마를 들어서 이걸 먼저 입으실 걸 그랬군. 하는 것을 기득은 또 순순히 입었던 저고리를 벗고 또 치마를 벗고 그리고 치마를 입고 여미고 그리고 저고리를 입고 고름을 맨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빛을 보인다. 모두 옥색이 되어서 늙어 보이셔서 안 됐어요. 하고 순옥은 옥색 하부다이 치마 저고리를 입혀놓은 기득을 바라보았다. 새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웃음을 띈 기득은 훨씬 돋보여서 순진한 애티와 참함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얼굴에서 피곤한 빛과 빈궁에 시달린 빛만 띄워놓고 화장을 하고 나서면 상당한 얼굴일 것 같았다. 이리하여서 허섭은 순옥이가 사다 준 새 옷을 입히고 새 천해를 둘러서 새로 얻어온 계집애 등에 업혀서 순옥이가 안동하여 허영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기득은 울었으나 순옥이가 얘기하던 것과 같은 비극의 장면도 없이 서비가 병원 댄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도로 병원으로 들어갔다. 순옥은 좀 어리고 물러보이는 기득에게 상당히 독한 참고 견제하는 힘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허영의 피의 바세르만 반응은 양성이었다. 그래도 그는 그런 일이 없노라고 순옥을 대하여 뻗대었고 영옥도 더 물으려고도 아니하였다. 허영은 영옥의 손에 구매요법을 받고 있었다. 영옥을 대하여서도 저는 매독을 올릴 기회는 없었는데 아마도 목욕탕에서 오는 것이라고 여러 번 자탄하였다. 순옥도 케어 물으려고 아니하고 못 들은 채 하였다. 서비는 어미를 떨어져서 2, 3일간은 울었으나 차차 어미 생각도 잊어버리고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정이 들었다. 순옥은 서백에 대하여 물론 고륙의 정은 생길 리가 없으나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다 보살피고 밤에는 제 곁에 니어서 재웠다. 서비도 순옥을 보면 엄마 엄마 하고 팔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이 모양으로 몇 달이 순탄에게 지내어서 또 봄이 가고 첫 여름도 가까워 왔다. 늦은 봄 첫 여름은 서울이 세계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좋은 철이다. 옥색, 모시, 진솔, 치마, 적삼은 이제는 서울 여성에게는 흔하지는 아니한 것이지만 역시 그것은 이 철의 주인이어서 종로에 한 사람만 그렇게 차린 사람이 나서더라도 그는 이 철의 주인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 순옥의 옥색, 모시 옷은 이 시절에 가장 빛이 났다. 순옥은 마음이 늘 화평하고 기뻤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환자를 보아주고 집에 돌아가면 안식이나 행락이 있는 것은 아니라도 또 할 일, 서비스가 있었다. 남편에게도 주사, 혈압에 관한 것을 놓고 어린애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시어머니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들이고 그리고 병신인 남편을 위로해 주고 이래 하여서 몸이 피곤하게 되는 것이 순옥의 낙이었다. 하루는 순옥이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급히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할 일이 생겨서 집으로 달려왔다. 창덕궁 대걸 앞에서 집 골목을 들어서려 할 때 식모가 바구니를 끼고 나오는 것을 만났다. 식모는 깜짝 놀라는 듯이 순옥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아씨 아씨 하고는 말을 못하였다. 왜 그러나? 하고 순옥도 이상하다는 빛을 띄운다. 들어가지 마셔요. 들어가지 말라고? 네. 왜? 순옥은 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병원으로 아씨를 찾아갈 테니 그때 다 말씀 여쭐 테니 지금은 댁에 들어가시지 마셔요. 음. 하고 순옥은 이윽히 식모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돌아서서 마침 파조교 쪽으로부터 오는 버스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오고 말았다. 순옥은 식모가 말하려는 내용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었다. 필시 기득이가 온 것이로구나 하였다. 어린애를 데려온 지 3, 4개월이 되도록 한 번도 기득이가 다녀갔다는 말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알았던 터임으로 기득이가 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었다. 아무 때나 서비가 보고 싶거든 와서 보라고 이미 허락한 것이 아니냐 이만큼 생각하고 순옥은 병원에서 여전히 볼 일을 보고 있었다. 순옥이가 병원에 돌아온 지 한 시간 반쯤 되어서 과연 식모가 찾아왔다. 그러기로 식모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떠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불현듯 의심하면서 식모를 순옥의 방인 예진실로 불러들였다. 오후가 되어서 방은 조용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나? 만인께서 가라고 그러시던가? 순옥은 식모의 입도 열 개 할 겸 이렇게 말을 붙였다. 마님께서 내어 쫓다시피 하시는 걸요? 저녁 지을 때까지 나가 있다. 오라구요. 하고 식모는 둔개한 빛을 보인다. 그건 다 무슨 소린가? 하고 순옥은 놀랐다. 참 아씨가 가엾으셔요. 글쎄 아씨가 어떤 아씨신데 마님이나 서방님이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다 분해요. 그렇게 천혜 없이 착하신 아씨를.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나? 어서 말을 하게. 순옥도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마음이 설레는 것을 누를 수 없었다. 벌써 아쉽게 말씀을 하자 하자 하면서도 아씨께서 얼마나 분해하실까 해서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말인데 그러나? 글쎄 그 애기 어머니가 온답니다. 그 서비 애기 어머니가 말씀이아요. 오늘 그 애가 왔나? 오늘이 뭐야요? 서비 애기 데려오신지 한 대세 뒤부터 오기 시작한 것을. 글쎄 차차 발이 잦아져서 요새에는 거짓 날마답니다. 순옥은 기득이가 오늘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서비를 데려온지 대세 뒤부터 오기 시작했다는 말에는 아니 놀랄 수가 없었다. 예 어머니 아니 왔어요? 하고 순옥이가 혹시 묻는 때면 허영이나 한씨나 그년이 왜 와? 하고 힘있게 부정하였고 어떤 때에는 한씨는 물론이요 허영까지도 그년이 오기로 왜 집에 들여? 하도록 부인하였다. 그러나 역시 허영과 한씨는 순옥을 속인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과연 분한 마음이 아니 생길 수 없고 또 식모를 대하기가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순옥은 음 그 말인가? 내가 그 애기 어머니더러 언제나 애기를 와 봐도 좋다고 했어. 하고 처음부터 하리라고 별렀던 말을 하고 억지로 짖는 웃음으로 빙글에 웃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순옥은 몸에 일종의 경련이 일어남을 깨달았다. 글쎄 제가 낳은 아이니 애기나 보러 온다면야 제가 왜 이렇게 분해하겠어요. 글쎄 이거 보세요. 그 애기 어머니가 처음 온 날 말씀이야요? 그날 눈이 왔습니다. 바람이 불고 웬 젊은 여학생 같은 아낙내가 쓱 들어온단 말씀이죠. 그래 웬 보지 않던 사람인가 하고 있노라니 처음에는 글쎄 아씨가 계시느냐고 그러겠죠? 절도로 그래 병원에 가셨다고 그러니깐 그럼 주인 서방님이 계시느냐고 그런단 말씀이야요? 그런데 제가 미쳐 대답도 하기 전에 아 글쎄 건넌방 쌍창이 득 열리더니까 서방님이 반색을 하시면서 아 기득이요? 이러시고는 글쎄 허겁지겁으로 마루로 내달아 나오셔서 글쎄 어서 들어오 야 이거 웬일이요? 하고 손목을 끌어올리는구만요? 저랑 순이랑 곁에서 보고 있는데 글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서방님이 이 기득인가 한 여편내를 건넌방으로 끌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니깐 그 여편내는 새침해가지고 서비가 어디 있어요? 난 서비를 한번 보러 왔어요 하고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는 걸 서방님이 글쎄 이번에는 그 여편내의 등을 떠밀고 허리를 껴안아서 막 끌고 들어가신단 말씀이에요 건넌방으로 서비 애기는 안방에서 자는데 그리고는 한바탕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나고 서방님이 모이라고 달래시는 소리도 나고 너털 웃음을 치는 소리도 나고 하더니 그리고는 한참이나 개개하단 말씀이아요 아마 그동안이 한 시간은 됐을 거에요 아무려나 마당에 났던 그 여편내의 발자국이 다 눈에 묻혀버려서 안 보이게 됐으니깐요 그래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마님 보고 그 이야기를 다 했지요 하니까 글쎄 마님 하시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여보게 얼른 가서 국수하고 꾸미 한매하고 사다가 국수장국 좀 끓이게 그러시고는 절도로 글쎄 자네 아씨 보고는 아예 이런 말은 말게 만일 말이 나면 자네 소인 줄 알겠네 허구 글쎄 이렇게 어르신단 말씀이에요 글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아들의 열 며느리라는 말도 있지만은 글쎄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이죠 아씨 같으신 며느님을 글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구니를 끼고 국수를 사러 나왔죠 그래 속으로 분하면서 골목으로 나와노라니깐 순인연이 바르르 따라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넌 인연 어디가니 그러니까 그 계집애가 씩 웃으면서 아쉬우시나 망보라세요 그러겠죠 그래 국수를 사다가 장국을 끓이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노라니깐 서방님이 먼저 건넌방에서 나오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모자분이 몇 마디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더니 글쎄 마님이 쌍창을 여시면서 아가 이리온 그러시는군요 글쎄 아가 이리온은 무엇입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서방님이 글쎄 지겟 문을 여시면서 여보 어머니 와 보유 아 글쎄 그러시는군요 여보 어머니 와 보유는 글쎄 다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상을 올리라고 마님이 호령 호령 하셔서 글쎄 아가 어서 다 먹어라 그동안 서비를 내놓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마치 댕기로 온 작은 며느님이나 기아하시는 것 같단 말씀이아요 글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옥은 정신이 아뜩가뜩함을 느끼면서 식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었다 식모는 순옥을 히끗히끗 보면서 잠깐 숨을 태워가지고 말을 계속한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닷새만큼 엿새만큼 온단 말씀이아요 올 적마다 번번이 국수장국을 끓이구요 그리고는 대낮에 끼고 들어 누웠구요 아씨 자리를 내려 깔고 그리고는 글쎄 요마 쪽에 절더러 그 자리를 거두라는군요 글쎄 그래 하도 분해서 제가 그 자리를 걷어 치우면서 혼잣말로 천하에 이런 법도 있나 우리 아씨만 불쌍하시지 이런 소리를 했습지요 했더니 그 순인연이 그 말을 마님께 고자질을 했나봐요 그 뒤부터는 마님께서 저를 미워하셔서 그 옆엔네가 오기만 하면 목욕을 갔다 오라든지 아이들을 가보고 오라든지 그러셔서 저를 내가 쫓아사와요 그래 오늘도 국수장국만 끓여 아까도 국수 사러 나오는 길에 아시를 만나 싸와요 지금은 순인연이 아마 애기를 얻고 동구에 나와서 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옆연네가 아주 서비 애기를 안고는 저통을 내어놓고 대청으로 서성거린답니다 그러면 서방님은 싱글벙글 하시고 그 뒤를 따라서 오락가락 하시고요 글쎄 또 이것 보셔요 하고 식모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는 것을 이제 말 그만하게 더 듣기 싫어 어서 집으로 가게 하여 순옥은 식모를 쫓아 돌려보내었다 식모를 돌려보내고 순옥은 책상에 쓰러져서 울었다 얼마를 울다가 누가 방문 밖에 오는 소리를 듣고 순옥은 얼른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씻었다 들어온 것은 개순이었다 원장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순옥은 개순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연구실에 계신가봐요 하고 개순은 순옥의 붉은 눈을 슬쩍 보고는 방을 치우기를 시작하였다 순옥은 연구실로 안빈을 찾아갔다 안빈은 책상 앞에 서서 무슨 책을 찾고 있었다 안빈은 힐끗 고개를 돌려 그 눈이 붉은 것을 보았다 왜? 하고 안빈이가 멈칫 설 때 순옥은 선생님 하고 안빈의 두 어깨에 팔을 걸고 매달리며 느껴 울었다 순옥은 방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은 없고 다만 제가 당한 일을 보고를 하고 그의 가르침을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이런 일들을 견디어 나아갈 힘을 얻자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안빈을 대하니 갑자기 서름이 치밀어서 저를 잊고 이렇게 안빈에게 메어 달린 것이었다 왠일이요 안빈은 한 번 다시 물었다 순옥은 얼굴을 안빈의 예방의 가슴에 비비고 울었다 순옥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오 하고 안빈은 한 손에 책을 튼 채로 순옥의 물결치는 등을 굽어보았다 순옥은 안빈의 몸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순옥은 눈물을 거두고 식모에게 들은 이야기와 그동안의 제가 허영의 집에 대하여서 한 일을 대강 말하였다 순옥은 말을 다 하고 나서 식모가 하던 말대로 글쎄 선생님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고 또 울먹울먹 한다 그런 일은 순옥이 많이 당하는 줄 아오 이것이 안빈의 첫 말이었다 또 있을까요 하고 순옥은 안빈을 바라본다 제 생각만을 하고 사는 중생 중에야 맨 그런 일이겠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도 속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내 간에 하고 순옥은 새삼스러운 분한 마음을 느낀다 하느님도 속이고 저도 속였는데 탐욕에 눈이 어두우면 곁에서 보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지 않소 하느님도 감쪽같이 속을 것 같거든 하고 안비는 어조를 고쳐서 순옥인 분하오 하고 가여운 듯이 순옥을 본다 네 어떻게 분한지 몸이 떨려요 누를 수가 없이 분합니다 무엇이 제가 분해하는 것이 질투는 아니하여 속은 것이 분해요 순옥 순옥은 그 때에야 비로소 순옥의 마음이 두 분에게 통하겠지 네 순옥은 안빈의 말 뜻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순옥이가 속으로 나는 네 끝까지 세 사람을 위해 보구려 우얀다는 생각 없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끝까지 가 보구려 이 일생의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게야 모르지 사람의 소리를 배워도 제 소리가 나자면 20년은 해야 한다니까 여기까지 와서는 순옥의 마음을 뒤집어 놓던 분기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은 미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거나 물에 씻겨 버린 빈터와 같이 막막하였다 아무 생각도 없고 맥이 탁 풀려 금시에 매시시 잠이 들어 버릴 것과도 같았다 선생님 순옥은 폭 가라앉은 정신을 가까스로 수습하여서 안빈을 바라보았다 안빈은 대답하는 대신으로 고개를 들어서 순옥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이제는 더 나아갈 기운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속해오는 이 타격들이 제게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큰 타격이 올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어느 사이에 그런 말을 하오 다 참아야지 참 때 부드럽게 참아야지 이를 이를 악물고 참는 것 말고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대해서 참는 모양으로 모든 것을 순순히 참는단 말이오 그러길래 주인 욕지하여 유아 선순하는 것을 석가여래께서 보살의 알레칭의 첫 허드로 말씀하셨소 주인 욕지 욕을 참는 자리를 떠나지 말고서 그 말이오 요아 선순 이란 것은 부드럽게 화평하게 선하게 순하게 한 말이오 그러니까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첫 비결이 참는 것이란 말이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이야 누구는 못하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길래 참는 것이라지 안 그렇소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소 용서하라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느님이 해를 악인에게서나 선인에게서나 똑같이 비치시는 것을 배우라고 그러고 맨 나중에 하늘 위에 계신 너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또 바울도 그러지 아니하였소 사랑은 참고 사랑은 용서한다고 또 예수께서 그러셨지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 몇 번이나 참으리까 그 누가 여쭐 때 너의 조상께서 일곱 번 참고 용서하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진실로 너희도로 이루느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참으라고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무한히 참고 참으라고 하셨소 사랑은 참는 것이니까 그런 사랑이 점점 높은 정도에 올라가면 참는다는 것마저 없어질 것이오 모두 자비니까 엔통 자비니까 자비 자비 숙에 참는 것은 어디 있소 참는다는 것이 아직 사랑이 부족한 것이지 정말 나를 완전히 잊고 나를 잊는 줄도 잊은 줄까지도 완전히 잊고 보살행을 하는 마당에야 참는다는 생각이 날 까닭이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참는 경계를 넘으셨었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 참는 시대야 억지로라도 참는 공부를 하는 시대요 아니 참는 참을 것이 없는 지경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참는 가시밭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는 것이오 우리 중생이 인류가 말이지 다 참는 공부를 완성한 때면 이 사파 세계가 곧 극락 정토요 천국은 거기 가는 중간도 못되고 안비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깐 말을 끊고 순옥을 바라보다가 순옥 하고 부른다 네? 내 말 알아들었어? 네 이게 내 말이 아니오 나는 이 말을 할 사람이 못되 이것은 다 성인의 말씀이오 나는 다만 성인의 말씀을 순옥에게 옮겨주는 것이오 알겠소? 네 그러면 순옥이가 무얼 얼마나 순환을 했으며 무얼 얼마나 참았소? 아직 허구니 순옥의 눈알도 빼어내지 아니하고 손목 발목도 아니 잘랐는데 어느새 못 참는다고 하면 이 다음에 어느 사람이 순옥의 목을 자르고 가슴을 자를 때에는 어떻게 참을 작정이오? 차라리 목을 자르는 것이 참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되겠지 그러나 순옥이가 순옥이 속에 있는 내라는 가시를 아주 뽑아내어 버린다면 조금 더 분할 것이 없을 것이오 그때에는 그 내라는 가시를 뽑아버린 때에는 말야 그때는 지금 순옥의 마음에 일어나는 분한 생각이 불쌍하다 가엾다 하는 생각으로 변해서 나올 것이지 나를 빼어버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야 자비심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말야 분하다는 생각이 다 변해버리고 말아서 분이란 것은 아주 없으니까 안 그렇소? 네 나는 순옥이가 사랑해서 완전하기를 바라오 Be perfect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이 말 기억하오? 네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순옥이가 알겠지 순옥은 안비닉에서 나오는 길로 자아문 밖으로 나갔다 그것은 기득의 모친을 만나서 그들 모녀의 진정의 소원을 듣자는 것이었다 순옥은 기득의 모녀와 허영이 모자의 진정의 소원을 들어서 그대로 하여주리라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아문 밖 기득이가 들렀던 집에서는 기득의 모녀는 벌써 떠난 지가 두 달째나 된다고 하였고 그 안체에 들어있는 사람은 기득의 모녀가 문 안으로 들어간 것 밖에는 모른다고 하였다 순옥은 실심한 걸음으로 다 저문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째 오늘은 이렇게 늦었소? 하고 건너방 쌍창을 열고 내다보며 반가운 웃음을 웃는 남편을 보고 순옥은 전과 같이 빙글해 웃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 시장하겠구나 모민들 안 곤하겠니? 하는 시어머니의 인삿말도 예사와 같이 들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순옥에게는 괴로웠다 괜찮습니다 하는 제 대답에 특명스러운 음향이 없기를 순옥은 힘을 썼다 순옥이가 안방에 들어설 때 그래도 섭이 많이 무심코 엄마 엄마 하고 손을 내 흔들었다 순옥은 다른 때 같으면 어서 우유를 다 먹이려고 애를 썼으련만은 섭이가 흐뭇하게 제 어미의 젖을 얻어 먹었으려니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서두른 것이 부끄러운 듯도 하였다 그래도 팔을 벌리고 덤비는 어린 것을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순옥은 덥적덥적 기오르는 섭이를 안아 쳐들었다 섭은 좋아라고 부닥거리고 작은 손으로 순옥의 적삼자락을 쳐들었다 아까 기득의 젖을 먹던 생각을 하고 젖을 찾는 것이라고 순옥은 생각하였다 순옥은 아무리 하여도 평상스러운 기분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 어디 몸이 불편하오 허영은 순옥을 보고 이런 소리를 물었다 괜찮아요 하고 순옥은 허영에게 주사를 놓았다 저녁 후에 순옥은 순아 하여 안방에 있는 순을 불러내었다 나하고 좀 나갔다 오자 하고 순옥은 순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 나서서 순옥은 순의 어깨를 잡으며 좀 무서운 음성으로 물었다 순아 네? 하고 순이는 고개를 들어서 어둠 속으로 순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순이는 웬일인지 이때에는 순옥이가 무서웠다 너 섭이 애기 어머니 집 알지? 아냐요 몰라요 하고 순이는 똑 잡아댄다 윤현 네가 나를 속여? 하고 순옥은 발을 들었다 놓았다 아냐요 정말 모릅니다 순이는 야근 대신에 새찼다 순이 눈에 있는 마님이 윤현 아시보고 한마디라도 뻥끗했다 봐라 하던 무서운 눈이 생각한다 순이는 어머니한테로 달아나고 싶었다 그래도 순이의 어깨를 잡은 아시의 손은 더욱더욱 힘있게 조여들어서 어깨뼈가 아플만 하였다 윤현 그래도 잡았대요? 하고 어른은 아시의 말에 순이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시 마님이 아시보고 안말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고 훌쩍훌쩍 울기를 시작한다 그제야 순옥은 순이 어깨를 놓으며 어서 그 집으로 가자 하고 순이를 앞에 세우고 따라섰다 종묘 담보퉁이 어두운 길로 한정없이 내려가서 종묘 정문 조금 먼 밑에서 어떤 조그마한 대문 앞에 순이가 우뚝 서며 순옥을 힐끗 보고 손가락으로 그 대문을 가리켰다 어떻게 할까? 하고 순옥도 몸을 담 그늘에 숨기고 잠깐 주저하다가 순아! 하고 가는 목소리로 불렀다 네? 하는 순이의 대답도 들릴랑 말락하다 순이는 이제는 모든 것을 아쉽게 바칩니다 하는 듯이 순옥의 겨드랑이 밑에 착 다가선다 종묘 담너머로써 푸른 풀냄새 같은 것이 무럭 넘어온다 순옥은 제가 하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순이의 등을 안으면서 귀에 입을 대고 말한다 순아! 순아! 네! 너 내가 온 눈치는 보이지 말고 네! 너 여러 번 심부름 와봤지? 네! 밤에도 와보았니? 네! 아씨 평양 가신 날 응 그럼 그저 집에서 심부름 온 것처럼 찾아 응? 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네! 그리고는 내가 들어가지 네! 하고 순이는 잠깐 주저하다가 아씨가 들어가심 어떡하세요? 하고 순옥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내가 아느니깐 하고 순옥은 순이의 등을 떼민다 순이는 그 일각 때문으로 가서 달그락달그락 문을 흔들면서 문 열어주세요 아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부른다 거 누구냐? 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것은 기득의 어머니 소리라고 순옥은 알아들었다 순이야여 어머니!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분명히 기득이라고 순옥은 알았다 기득의 좀 낮은 듯 썩 신듯한 특색 있는 음성이었다 순이냐? 하고 기득은 대문 빗장을 열면서 어째 왔니? 서방님이다 오라시든? 하고 대문을 한 장만 열고 고개를 내어민다 대하여 내가 왔어요 하고 순옥이가 나설 때에는 기득은 가슴에 총이나 맞은 사람 모양으로 비틀비틀 뒤로 쓰러질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보고 달아나려는 순이를 순옥은 순아 어딜 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불러 앞을 세우고 대문으로 들어가서 손수 대문을 걸었다 두 손을 뒷밤에 댄 채로 어리둥절하고 섰는 기득을 보고 순옥은 불위에 와서 놀라셨겠어요? 급히 좀 할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 계셔요? 하고 기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얼음가루를 날리는 듯한 바람을 억지로 눌러버렸다 들어오셔요? 하는 말이 그래도 얼마 후에는 기득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리고 순옥을 인도하여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 순옥은 기득이 모녀와 삼각형의 위치로 앉았다 전등불 및 좁은 방에 모녀를 대앉으니 순옥은 도리어 감정이 안정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안빈이가 말하던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날 여유도 있었다 독과 조롱을 바른 말들이 혀끝에까지 나와서 날름거리던 것도 움츠러들고 평상시에 순옥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난 아직 예전 댁에 계신 줄 알고 자음은 밖을 나갔어요 하고 순옥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때까지의 말이라고는 기득이 못 치니 선생님 오셨어요? 이리 앉으세요 하는 한마디뿐이었었다 아이 저런 하고 기득의 못 치니 순옥의 자음은 밖에 나갔었단 말에 미안한 빛을 보인다 그럼 할 말씀부터 얼른 하겠어요 하고 순옥은 두 모녀를 힐끗 보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전에 병원에서도 여러 번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기득씨와 허선생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알아보니깐 그동안 기득씨가 여러 번 집을 다니셨다는데 그렇게 나를 속이고 다니실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선 남이 보기에도 모양이 숭하구요 또 기득씬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도 아니고 실례 말씀이지만은 첩도 아니구요 그렇게 창피하신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에요 내가 병원에서도 안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두 분이 혼인을 하시라고 그렇게 서로 못 잊으시고 나 한 사람을 꺼려서 비밀이 만나보시는 처지에 왜 떳떳하게 혼인을 못하십니까 그도 내가 나서서 반대를 할지 말씀이지 나는 언제나 두 분을 위해서 곱게 물러나 드린다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내가 오늘 댁에 찾아온 것이 이 말씀이아요 저번만 해도 말씀이아요 기득씨나 또 기득씨 어머니씨나 허선생하고 혼인하실 마음은 영 없으시다니깐 나도 그럼 그러라고 한 것이고요 또 설사 기득씨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강권이라도 할까 또 내가 아주 들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도 내가 물러나지 않고 서비만 맡아 기른다고 한 것은 내까내는 기득씨를 위하노라고 한 것이아요 그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요 허선생이 병 안에 있으십니다 중병이야요 내 입으로 이런 말씀을 하기는 무엇하지만은 나으실 수 없는 병이십니다 그러니 허선생은 중병 지인이야 또 내가 나가는 날이면 조속도 어려울 지경이야 이런 데를 기득씨더러 들어가시라고 하고 내가 쑥 빠져 나온다는 것이 기득씨를 불행 속에 쳐 넣은 것 같단 말씀이아요 그래서 내가 서비를 맡아들이고 기득씨는 세기를 찾아가시도록 바랐던 것인데 그렇지만은 이제야 할 수 없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두 분이 떨어질 수 없으신 모양이니 어서 꺼릴 기도 없이 떳떳하게 혼인하시고 사세요 하고 입을 다물었다 순옥은 기득을 이 선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기득씨라고 불렀다 말에 상당한 경언은 쓰건만은 지금 칼끝같이 날카로운 말이 나가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러한 유혹을 느낄 때마다 순옥은 제 마음이 깨끗이 못하미 제 마음이 자비만으로 차지 못하고 질투와 멸시에 두 갈래 챈 혀끝이 도무지 석 선생님께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요 하는 것이 기득의 모친의 말이었다 기득의 모친은 이런 말을 하고는 딸을 돌아보았다 기득은 울고 있었다 선생님 하고 기득은 얼마 후에야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그 얼굴은 순옥의 눈에는 퍽 초췌해 보였다 말씀하셔요 하고 순옥은 아까와 같은 엄격한 태도가 아니여 부드러운 어조로 기득의 마음을 누기려 하였다 기득은 용기를 모아서 입을 열었다 지금 와서 제가 석 선생님께 무슨 변명이 있겠어요 선생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으시거나 발길로 차시거나 칼로 저를 찌르시기로니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 죄를 알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석 선생님을 원망도 했어요 허 선생 말씀에는 석 선생님이 자꾸 떨어지지를 아니하여 할 수가 없어서 혼인을 했노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일에야 제가 백번 죽어 싸게 잘못했지요 하고 땅이 꺼지게 한 번 한숨을 쉬고 나서 기득은 말을 잇는다 애초에는 저도 이러자던 것은 아니하여 아이를 떼어놓고 며칠을 지내노라니 젖은 퉁퉁 붓고 어린 건 눈에 밟히고요 아주 죽겠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법이 없는 이라고 말라고 그렇게 그러시는 것을 제가 우겨서 서비나 한 번 보고 온다고 찾아갔지요 그 집애를 정말 서비만을 한 번 보고만 오려고 했어요 그랬던 것이 정작 가니깐 그이가 억지로 등을 떠밀고 허리를 껴안다시피 해서 방으로 끌어들이는구먼요 저 애도 보았습니다 그래 끌려 들어가니 어떡합니까 모르던 사람끼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내가 죽을 죄를 짓는다 내가 석 선생님께 못할 일을 한다 하면서도 다시는 다시는 안 간다고 맹세까지 하고도 또 가고 또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이제는 또 아이까지 뵀어요 하고는 우우우 하고 소리까지 내어서 운다 아이까지 뵈었단 말에 순옥의 눈초리가 셀쭉 올라갔다 그러면 기득이가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그 때문인가 하고 순옥은 물끄러미 기득을 바라보았다 식모가 대낮에 아시자리를 어쩌고 하는 말을 들었으나 설마 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보면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하고 순옥은 정신이 어질어질해지는 듯함을 깨달았다 순옥은 속으로 한 번 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이혼을 하자는 글쎄 그것이 무슨 짓이냐 인연아 이 어미의 낯에 똥칠을 하니 또 앱이 없는 자식을 베고 글쎄 날 들어 왜 이 꼴을 보게 한단 말이냐 아이고 인연의 팔자야 기득의 모친은 안체에서나 단밖에 들릴 것을 꺼려서 어성은 낮추면서도 가슴 미어진 듯하게 힘을 써서 말을 한다 다 알았습니다 나도 그런 줄로 대강은 짐작했어요 하고 순옥은 기득이 모친의 편을 향하여 왜 압이 없는 자식입니까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혼인만 하면 그만입니다 나는 이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모녀분은 허선생더러 정식으로 혼인을 해달라고 그러셔요 학원은 순이를 데리고 기득의 집에서 나왔다 그래도 기득의 모녀는 대문까지 나와서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는 인사까지 하였다 순옥은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되었다 일은 다 결정이 된 것이었다 집에 오는 길로 순옥은 건넌방으로 먼저 들어가서 어디 갔다 왔소? 하는 허영을 끌고 안방으로 건너왔다 허영은 순옥의 수상한 태도에 가슴이 덜렁하면서도 감쪽같이 꾸민 일이 누설될 리는 만무하다고 안심하고 불어 기운을 내어서 웃으며 순옥의 뒤를 따라서 안방으로 건너왔다 어디 갔다 왔소? 하고 허영은 건넌방에서 순옥에게 물은 말을 또 물었다 그것은 평심서기인 제 마음의 여유를 보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옥은 이때 남편의 비유를 맞추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단도직입으로 할 말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어머니? 하는 것이 순옥의 첫 말이었다 응? 하고 한시도 순옥의 심상치 아니한 기색을 살폈다 안만해도 제가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허영은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하고 남편의 의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순옥은 여전히 한씨에게 하는 말로 어머니! 저를 이혼해 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 귀득이와 혼인하라고요 하고 아주 침착하였다 글쎄 왜 또 그런 말을 꺼내느냐 참답게 잘 살다가 왜 또 그런 숭언소리를 하느냐 말이다 아서라 그런 소리하는 거 아니다 하고 한씨는 아들에게로 왜 내가 또 무슨 소리를 했느냐 내 쳐더러? 하고 양미간을 찡긴다 대수롭지도 아니하나 조금 귀찮다는 모양으로 아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아가 그럼 왜 그런 숭언소리를 하느냐 아서라 순옥은 차마 더 이 모자로 하여금 가면 연극을 계속하게 하기가 싫었다 그들의 가면에 대한 반감이나 연민보다도 이제는 그런 것을 보기에는 진절머리가 났다 만일에 그들로 하여금 말을 더 하게 한다면 필시 아니라고 이 기득이가 집에 발길도 한 일이 없는 이라고 이 기득이가 설사 온다 하더라도 문지방에 발이나 넘겨 놓게 하겠느냐고 이러한 대사를 낭독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연극을 버리게 하여 놓고서 실컷 구경하다가 나중에 벼락 같은 한 소리로 가면을 벗겨 놓는 것이 순옥에게는 너무 잔인한 일인 것 같았다 그래서 순옥은 이제 와서도 저를 속이실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 알았는 걸요 기득이가 언제부터 집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며 집에 와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한 것이며 또 기득이가 지금 태중인 것까지도 다 알았는 걸요 지금 제가 다녀온 데가 기득이의 집이에요 그렇게 제가 다 안 것을 무엇하러 속이려 드십니까 하는 말에 허영은 낮에서 지가 나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그러나 한 씨는 아니 어떤 년이 그런 소리를 다 일러받쳤느냐 하고 한 번 큰 소리를 한 뒤에야 고개가 수그러지고 말았다 순옥은 한 씨와 허영을 한 번 차례로 돌아보고 허영에게 하는 말로 여보시오 그렇지 않아요? 기득 씨가 애기를 뵀으니 어서 혼인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깐 난 내일로 이혼해 주셔요 하고 최후의 말을 하였다 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면목도 없고 허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이런 소리를 중얼거렸다 면목이 없으시오? 하고 순옥은 웃었다 그저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리 되었구려 제가 와서 울고 매어 달리니까 차마 떼밀지 못해서 당신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진 것도 아니면서도 또 한 번 한 번 실수로 하고 허영은 또 그의 상투수단인 변명을 꾸며 대려는 것을 순옥이가 다 듣기도 싫어서 기득 씨 말은 그와 다르던데 하고 약간 빈정거렸다 아니 그년이 뭐하랍길래 하고 허영이가 고개를 들고 대신다 음 그년이 또 뭐해라고 내게다가 없는 소리를 한 개로구나 하고 한 씨도 기회를 얻은 듯이 살아난다 이 다음에 혼인하신 뒤에 종용히 물어보시지요 하고 순옥은 가면 연극이 다시 벌어지려는 것을 미리 순을 질러버리고 그럼 저는 가요 어머니 안녕히 계셔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고 한 씨 앞에 한 번 하직하는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허영을 향하여 그럼 난 가요 내일 오빠가 오실 테니 딴 말씀 마시고 이혼 수속을 다 하도록 하셔요 괜히 질질 끌 것 없습니다 이 기득 씨나 부디 끝까지 잘 사랑하셔요 하고 일어나 나와서는 건너방으로도 안이 들어가고 바로 대문으로 나간다 식모와 순이는 마당에서 안방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순옥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아이 아씨 어디 가셔요 이 밤중에 하고 길을 막는다 허영이가 여보 여보 하고 대문 밖까지 뛰어 나왔으나 순옥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골목 밖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허영이가 혼자서 여보 여보 하고 서너 번 더 부르는 사이에 자리에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눈들을 뜨고 귀들을 기울였다 허영이가 안방에 돌아왔을 때에는 한씨는 벌써 식모와 순이를 불러놓고 족초대고 땀방울 같이 으르는 판이었다 한씨의 생각에는 이 불행이 모두 식모와 순이 때문이었다 그뿐이 아니라 한씨의 생각에는 남편이 다른 계집을 상관한다고 해서 이혼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심히 괘씸한 일인 것 같았다 기득이는 허영의 첩을 얻어두고 그 몸에서 나는 아이는 순옥이가 나은 것으로 입적을 시키면 만사태평일 것 같았다 한씨는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이 첩을 세 번이나 갈아들여도 극소리도 못한 것을 생각하였다 허영이가 영옥을 찾아가서 사제를 하고 순옥이를 다시 오게 하여 달라고 말을 하여 볼까 하고 있을 때 영옥이가 허영이의 집에 찾아왔다 어서 들어오게 하고 허영은 매부가 처남에게 대하여서 하는 침착과 친절을 아니 이르려고 힘을 썼다 건넌방에 들어 앉은 뒤에 허영은 그래 논문은 다 됐나? 하고 웃기까지 하면서 물었다 이달 안에는 그를 내기는 내겠네 하고 영옥도 예사롭게 대답하고 나서 병은 좀 어떤가? 하고 허영이 좀 초췌하고도 풀죽은 얼굴을 본다 괜찮아 순옥이가 붙어있는 동안이야 설마 내가 죽겠나 허영은 이런 소리를 한다 자네 자동차만 타면 어디 좀 가도 괜찮겠지? 영옥은 이런 소리를 묻는다 왜? 어디? 허영은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덮었던 웃음이 쓰러진다 경성 부청에 댕겨오세 하고 영옥은 단도 직입을 한다 경성 부청에? 왜? 순옥이가 무어라던가 이제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가서 이혼하고 오지 자네까지 그런 소리를 하나? 내가 그럼 무슨 소리를 해야겠나 어서 부청 호족계에 사람들 많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다녀오세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사람들 모이기를 기다려서 가겠나 영옥의 말은 차차 냉혹해진다 아니 내 싸움은 칼로 물 배기라는데 내 싸움이라니 웬 내 싸움 있었나 사정이 이혼을 안 하면 안 되게 된 것이지 자네가 이혼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니 안 돼 이혼은 못해 하고 허영은 도리어 토라지고 만다 이혼은 안 돼? 암 안 되지 할 수 있거든 해보게 그려 이때 지금껏 밖에서 엿보고 있던 한 씨가 쑥 들어온다 영옥은 경의를 표하여 잠깐 일어섰다가 앉는다 한 씨는 선채로 안학리가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안 됐습니다마는 들으니깐 이혼이니 무엇이니 그런 말씀이 나는 모양이니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그 애가 나 이혼해 주 불쑥 이런 소리를 하고는 온다 간다 말 없이 쓱 나가서 안이 들어오니 어디 그런 해계인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개화 세상이기로써니 그런 법이 있습니까 또 설마 남편이 첩을 하나 얻었기로니 그걸로 이혼을 한다는 게 대전 통편에도 없는 말입니다 어디 처첩 안 거느리는 사내가 어디 있습니까 여필 종부라니 남편이 하는 일이면 꾹 참고 있는 것이 도리어 옳지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혼이라니요 우리네 집에서는 그런 해계인 일은 듣도 못하였습니다 이혼이라니 말이 아니 되죠 예 영아 내 애미가 눈이 시퍼럽게 살아있는 동안 이혼은 못할 테니 그리 알어라 사돈께서도 그리 아십시오 하고 물러 가면서 원 이혼이라니 점잖은 집안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고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리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영옥은 지난 밤에 허영의 모자가 의논한 전술임을 간파하고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다만 아무려나 순옥이는 다시 자네 집에는 안이 올 테니 그리 알게 하고 일어나 나왔다 허영은 마루 끝까지 나와서 영옥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영옥은 못 본 채 하고 그 손을 잡지 아니하였다 허영은 영옥이가 중문을 다 나가기도 전에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왜 이혼을 해 주어 허영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허영은 순옥과 이혼하기가 진정으로 싫었다 허영이가 사모하는 것은 순옥이요 기득은 아니었다 다만 기득도 싫지는 아니하였다 처첩 안 거늘리는 사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한 씨의 말이 허영의 마음에 꼭 들었다 설사 순옥이가 다시 제 품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놓아주기는 싫었다 순옥이를 이혼을 하여 주는 것은 누구 좋은 일을 하여 주는 것만 같아서 심사가 나는 것만 하여도 이혼을 하여 주기는 싫었다 허영은 3층장 서랍을 3분의 1쯤 빼고 걸어놓은 순옥의 분홍 저고리와 옥색 치마와 흰 앞치마를 보았다 그것은 다 고운 때가 묻은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니 불현듯 순옥이가 그리웠다 허영은 벌떡 일어나서 그 순옥의 옷들을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손으로 뭉쳐서 가슴에 안았다가는 코에 대고 킁킁 맡았다 비누냄새에 섞인 살 냄새가 물씬 물씬 허영이 코로 들어왔다 순옥이가 아주 가버려? 하면 허영은 못 견디게 순옥이가 더욱 그리웠다 그동안 순옥이가 허영의 건강을 위함이라 하여서 허영을 멀리 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순옥이가 더욱 그리웠다 만일 순옥과 기득과를 놓고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순옥은 옥이요 기득은 사근팔이었다 허영은 아무리 하여서라도 순옥을 다시 제 품에 끌어들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허영은 제 신세를 한번 돌아본다 낫지 못할 병 돈 한 푼 없는 가난 잃어버린 아내 기득의 뱃속에 든 아이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면 허영은 울고 싶었다 더구나 순옥이가 안이 돌아오면 내일부터라도 조석을 무엇으로 끓이나 영옥이를 보고 빌었다면 좋을 걸 하고 허영은 다시 순옥의 옷을 안고 냄새를 맡는다 영옥은 허영의 집에서 나와서 순옥이가 기다리고 있는 제 하숙으로 돌아왔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는 순옥의 물음에 영옥은 내가 뭘 하든 하는 말로 대답하였다 이혼 안 한대? 그럼 왜 할라든? 그래 뭘 해요? 내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더라 우리네 점잖은 집에서 그런 해계한 일을 듣도 보도 못했다고 허영이도 아직 절대로 안 된다던데 그럴 거 아니냐 왜요? 왜요라니? 제 일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제 손에 있는 걸 왜 머리카락 하나나 내야 놓으니? 안 하겠건 말라지 하고 순옥은 시무룩한다 그럼 넌 어떡하련? 뭘 어떻게 해요? 가만있지 허긴 이제 한 달쯤 지나노라면 허영이 편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빌기도 할 거다 왜요? 혼자 있기가 적적은 하고 허영이란 작자가 여편내 없이 한 달을 지내니? 그러니까 넌 안 돌아오고 이 기득인가 그 여자라도 데려올 생각이 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기득이가 내가 나온 줄 아니까 비싸게 조를 게 아니냐 혼인 안 하면 안이 된다고 그러면 너한테 이혼을 청하러 올 거 아니냐 아 오빠도 하고 순옥은 영옥이가 허영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이 우스워서 웃는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요? 허의 속을 이기주의자의 속이야 뻔할 거 아니냐 동물의 심리 마찬가지지 뭐이냐 물리학이나 화학적 변화 마찬가지고 이로우면 하고 해로우면 안 하고 그게 중생의 심리지 뭐이냐 참 그래요 성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고 그는 언제나 저는 있고 남을 위해서 하거든 제일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있느니라 그건 뭐야요? 내나 내나 아주 악인도 못되고 아주 성인도 못된 중동치기의 마음 말이야 이것 헤아릴 수가 없거든 어떤 때는 옳은 것을 표준으로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이로운 것을 표준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야말로 불가치기란 말이다 아이 참 그래요 오빠 아이 참 그래요 왜 너야 나보다야 낫지 아이 무엇이 그래요 오빠도 그래도 내가 안 선생한테 시집 안 가고 허용이한테 가는 거랑 또 이 기득한테 하는 거랑 다 어지간해 하고 영옥은 물끄러미 순옥을 바라본다 뭘 그래요 내가 선생님한테 시집이라도 가고 싶은 걸 선생님이 끌어주시질 아니하니깐 못 갔지 아이 모르겠어요 하고 순옥은 부끄러운 듯이 낯을 가리운다 영옥은 더욱 눈을 크게 떠서 순옥을 바라본다 다 억지로 하는 거야 하고 순옥은 더욱 낯을 불킨다 우리야 다 아직 억지로 하는 경계 아니냐 억지로 옳은 일을 하는 게 우리로야 고작이지 어떡하니 너는 억지로나마 옳은 길을 걸어 가지만은 나는 그 억지로차 못하지 않니 하고 영옥은 한숨을 쉰다 허긴 오빠는 열은 좀 부족하셔 머리는 그렇게 맑고 밝으시면서도 정열이 없으신 것 같아 왜 그러시오 내가 바로 보았다 나도 그게 흠인 줄 알아 오빠는 그 좋으신 머리에 정열만 내시면 의인이 되실 거야 내가 미지근하지 어떤 땐 싸늘하셔요 흠 그것이 현대 지식계급 청년의 특징이든 소위 이지적이니 주지적이니 하는 것 아니냐 그게 병이지 과학 줄이나 본다는 청년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알거든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싸늘한 비평적 눈으로만 보고 이것을 자랑으로 안단 말이다 그렇지만 알긴 몇 푼어치나 아니 그저 아는 체지 싸늘 싸늘 말은 좋지 아주 싸늘하면 상당한 경계계 그것도 싸늘한 체지 그저 정역의 불길은 펄펄 태우면서 인생의 의무에 대해서는 싸늘이여든 그러니까 빈정대는 아는 체하는 이기주의자 밖에 더 될 게 있니 내 심리 상태가 그거야 하고 스스로 조롱하는 듯이 핍 웃는다 그런 줄 아시면서 왜 못 고치셔요 그게 다 병이지 악한 습관이지 이제 된 방망이를 한 게 얻어 맞아야 정신이 들지 아이 오빠도 남의 말 하듯이 하시는구려 흠 나는 네가 가는 길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도 싸늘한 마음으로 하지만 네 정열에 나도 조금씩 끌리는 것 같긴 해 영옥의 이 말에 순옥은 몸이 긴장하여짐을 느낀다 순옥이 제가 걸어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다는 영옥의 말은 심상한 말이 아닌 것 같았고 제 두 어깨에는 중대한 무슨 사명이 있는 것 같았다 순옥은 영옥에게 취직할 자리를 구하여 주기를 부탁하였다 안 선생 병원에 있고 싶건 있으려무나 뭘 그닥지 세상을 꺼리느냐 하는 영옥의 말에 용기를 얻으면서 순옥은 여전히 안빈의 병원에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이나 지나서 어느 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이 허영이가 영옥을 찾아왔다 순옥이와 이혼을 하게 해 주게 하는 것이었다 절대로 이혼을 안 한다더니 웬일인가 하고 영옥은 허영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다 그 지방 기운 많은 얼굴에는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고 눈가죽이 축 늘어진 것이 마치 중 늙은이의 피부와 같았다 그의 호흡에서는 꺼르륵 꺼르륵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순옥이가 내게 대한 사랑은 다 없어진 모양이니까 공연히 순옥의 자유를 얽어멸 필요는 없단 말야 원체 순옥이가 사랑한 것은 안박사니까 인제라도 안박사하고 혼이 날 자유를 주는 것이 내 호의요 또 의무일 것 같단 말야 그래서 그러네 하고 허영은 천연닥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걱정은 말게 하고 영옥은 허영의 거짓말이 비워서 그 껍데기를 벗기려 들었다 순옥이 걱정은 말어 순옥이는 그렇게 애써 이혼할 필요도 없다니까 원체 순옥이가 자네더러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은 이 기득씨를 위한 것이니까 만일 자네가 이 기득씨와 혼이 나기 위하여서 이혼을 청한다면 오늘이라도 하도록 하겠네 만은 안박사니 어쩌니 하는 딴소리를 하려거든 이번에는 내 편에서 이혼은 반대하겠네 하고 딱 잡아떼었다 허영은 공연한 말을 꾸며댄 것을 후회하였다 기실은 기득이 모녀가 날마다 혼인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허영은 기득이가 그리웠으나 기득은 다시는 허영의 품에는 들지 아니하고 혼인하여 달라고만 졸랐다 허영은 그때 그렇게 영옥에게 이혼은 못한다고 뽐내고 이제 다시 제 편에서 이혼을 청하기가 심히 부끄러웠으나 결국 순옥과는 이혼하고 기득과는 혼인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 가지 걱정은 이혼을 하고 나면 순옥이가 매삭 백 원씩 보내어 주는 돈이 끊어질 근심이 있는 것이었다 순옥은 허영의 집에서 나간 뒤에도 두 번이나 월급날에는 돈 백 원을 하인을 시켜서 허영의 집에 보내었다 허영의 생각에는 이혼을 한 뒤에도 기득이가 직업을 구하는 동안만이라도 그 백 원을 주었으면 한다 기득이가 취직을 한다 했자 기껏 사십 원 월급밖에 못 받을 것을 생각하면 허영은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다 허영의 욕심 같아서는 순옥은 여전히 아내로 건넌방에 있고 기득은 첩으로 아랫방에 살았으면 좋을 것인데 순옥이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득이도 호적에 넣어 주어야 산다고 하는 것이 야속하였다 속알머리 없는 개집년들 하고 허영은 화도 내어 보았다 허영의 최후의 희망은 순옥이가 등이 달아서 허영에게 이혼을 조르러 오는 것이었다 그리하면 이 편에서는 배부른 흥정인 듯이 뻣대어서 순옥에게서 돈 천 원이나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기다렸으나 순옥의 편에서는 아무 말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월급날이면 돈 백 원씩을 또박또박 보내어 주었다 이에 할 수 없이 허영은 제 편에서 순옥에게 이혼을 청하기로 결심한 것인데 그래도 한번 예누리를 해 보느라고 마치 순옥을 위하여서나 이혼을 하여 주려는 것 같이 꾸미려다가 그만 영옥에게 되걸리고 만 것이었다 나중에는 허영이가 이혼을 해 주게 내 잘못은 다 용서하고 이혼을 해 주게 하고 영옥에게 매달려서 마침내 영옥의 허락을 얻었다 이날은 찌는 듯이 덥고 비가 오락가락하였다 겉옷은 비에 젖고 속옷은 땀에 젖고 마음조차 희주근하게 땀에 젖은 날이었다 허영은 경성부청 대서소창에 붙어서 이혼계 용지 한 장을 얻어 가지고 창 앞에 놓인 높은 책상에서 뭉투룩한 붓으로 저와 순옥과에 성명 생년 오릴 등을 썼다 누가 뒤에서 엿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였다 허영은 이태전에 순옥과 혼인한 기쁨을 안고 혼인계를 쓰던 것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다 증인? 하고 허영은 쓰던 붓을 멈추었다 이혼계에는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였다 증인은 누구를 세우나 하고 허영은 누구를 찾기나 하는 듯이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우비를 입은 사람 우산을 든 사람들이 젖은 발을 끌고 수없이 오락가락 하였다 증인은 영옥이가 오거든 의논해서 하고 허영은 연월일을 마저 쓰고 처음에서부터 한번 내려 읽어보았다 본적 주소 남편 암흑에 아내 암흑에 협의상으로 이혼한다는 것이요 별로 신통한 것은 없었다 허영은 옷자가 없는 것을 알아본 뒤에 멀거니 이기득과의 혼인신고를 또 쓸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세 번 장가를 들면 정승되는 것만한 팔자라는 말을 생각하고 빅 웃었다 기득이가 죽어? 내 건강이 회복이 되어? 또 한번 장가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셋째 아내의 향긋하고 보드라운 살이 제 몸에 닿는 것 같은 쾌감이 느껴지고 왕성한 성적 충동이 일어남을 깨달았다 박롱 무얼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하고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어서 허영은 달고 아름다운 공상을 깨트려 버렸다 허영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계 두통을 얼른 집어서 어떻게 감칠 바를 몰라서 쩔쩔매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허영과 같은 신문사에 다니던 기자다 아 홍군 이거 얼마 만인가 하고 허영은 얼굴 전체가 웃음이 되어서 손을 내어민다 그런데 그렇게 꿈쩍도 아니해? 아무리 미인을 부인으로 삼았더라도 친구도 좀 찾아보는 걸세 하고 홍군이란 사람은 빈정대는 듯이 허영을 향하여서 웃으며 그래 밤낮 마누라 궁둥이만 붙어있는 거야? 하고 한 번 허영의 어깨를 아프리만큼 때린다 에이 사람 하고 허영은 홍의 어깨를 마주 때리면서 그런데 자네 어째 왔나? 하고 싱겁게 웃는다 내야 여기 와야 밥이 생기니까 왔지만은 자네야말로 무엇하러 부청회를 왔나? 이 비오는 날 그리고 지금 쓰던 건 무엇이야? 어디 좀 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세 하고 허영은 손에 말아지었던 이온개를 저고리 속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린다 음 자네 부청 출입인가? 하고 순옥이가 아직도 아니오나 하고 출입구 쪽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들어 밀린다 홍이란 사람은 허영의 꼴이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허영의 손을 잡아 흔들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린다 허영은 도장을 안이 찍은 생각이 나서 이온개를 다시 꺼내어서 책상 위에 놓고 제 도장을 찍고 있을 때 또 누가 오 허영군 하고 어깨를 툭 쳤다 허영은 또 분주히 이온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야 배감 자네 웬일인가 하고 아까 홍군이란 사랑과 하던 모양으로 웃고 악수를 한다 허군 기뻐해 주게 왜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최은숙씨하고 혼인을 하게 되었나 하고 허영은 배감이라는 사람이 싫다는 최은숙을 한사코 따라다니는 것을 생각한다 응 혼인했어 그런데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아이가 낳단 말일세 에이 사람 아니야 혼인한지는 서너 달 되는데 게을러서 미처 혼인신고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저께 밤에 아이가 낳거든 아들이야 그놈 아주 썩 잘났어 그래서 오늘 당장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한몫하러 왔단 말이야 하하하하 그게 편하거든 호적개 사무도 하나 줄고 하하하하 그런데 참 자네 알른다더니 그저 그래 하고 허영은 이 건강하고 행복된 친구와 저를 대조하여 침울해진다 그래 어째 왔나 자네도 아들 낳았나 하고 배감은 남의 사정을 도무지 몰라준다 얼마 지나면 나도 아들을 하나 낳겠네 하고 허영은 기득의 불룩한 배를 생각한다 또 보세요 호적개에 사람 많이 오기 전에 일찌감 준다는 것이 이렇게 늦어서 하고 배감이라는 사람은 비에 젖어서 번쩍번쩍하는 비옷자락을 너풀거리면서 남쪽 호적개 있는 쪽으로 가버린다 허영은 훈과 배감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 다들 기운차게 헐헐헐 인생의 꽃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저 혼자만 병들고 풀이 죽어서 길가에 밀려 나와서 먼지를 무릅쓰고 뭉개는 것 같아서 슬펐다 허영도 순옥과 혼인을 하고 혼인계를 바치러 오던 이태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사람이었었다 그러나 오늘의 허영은 허영은 이 불행이 모두 순옥이와 기득이 때문에 생기는 것만 같았다 음 괘씸한 년들 하고 허영은 비에 젖은 창을 노려보았다 음 이혼하고 말고 안 잊고 온 년 같으니 하고 허영은 속으로 순옥을 느늘겨보면서 다시 호주머니에서 이혼계와 도장을 꺼내었다 꼭 이혼을 하고야만다 네가 오늘 제발 빌더라도 나는 안 들을 테다 하고 허영은 아스세요 이혼은 마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게 빌고 울고 빼어 달리는 순옥을 획 뿌리치는 모양으로 몸을 한번 흔들고는 도장을 인주 그릇에 서너 번 꽉꽉 찍어서 허영이라는 이름 밑에 찍었다 봐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이혼을 했어 하고 허영은 두 장 찍힌 이혼계를 한번 노려보았다 허영이가 이러고 있을 때 여보게 허군 하고 배감이란 사람이 허영에게로 달려왔다 응? 하고 허영은 또 이혼계를 얼른 감추고 돌았었다 저기 자네 부인이 오셨네 웬 남자 한 분하고 응? 어디? 하고 허영은 당황한다 저 호적개 앞에 내가 자네를 보았다니까 아까부턴 자네를 기다리시노라고 그러대 하고 배감은 허영을 한번 훑어본다 호적개 앞에? 하고 허영은 배감을 따라선다 온 사람이 많아서 하고 배감은 허영의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앞서서 걸어간다 과연 순옥과 영옥은 저쪽 창 앞에 가지런히 서 있었다 순옥은 옥색 송고직 원피스에 역시 옥색에 가까운 남빛 비옷을 입고 오긋한 메꼬 모자를 속옷이 쓰고 있었다 허영은 순옥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돼 어떻게 이혼을 해 하고 허영은 순옥이가 대단히 아까움을 깨달았다 영옥이가 허영을 보고 잠깐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순옥도 허영과 눈이 마주치자 조금 웃는 모양을 보였다 배감이라는 사람은 이만큼 떨어져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견눈으로 허영이 내가 하는 양을 보았다 허영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터벅터벅 순옥이와 영옥이가 섰는 곁으로 걸어가서 먼저 영옥과 악수하고 다음에는 순옥의 어깨 뒤에 손을 짚으면서 괜찮소? 하고 걱정스러운 듯이 순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허영은 순옥을 껴안고 싶은 강한 충동을 받으면서 순옥의 몸에 제 몸이 닿도록 바싹 순옥의 곁에 다가섰다 괜찮아요? 하고 순옥은 쌀쌀스럽게 대답하고 허영이 시선과 몸을 다 피하려는 듯이 영옥의 편으로 바싹 다가서서 허영의 손이 제 어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한다 허영은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듯함을 깨닫는다 그거 다 준비됐나? 하고 영옥이가 허영을 돌아보며 손을 내어빈다 이혼계에 쓴 것을 내라는 말이다 여보게 우리 어디 찻집으로 가세? 하고 허영이가 실록실록하는 웃음을 웃는다 찻집엔 무엇하러? 이거 어디 사람이 많아서 여기 사람 없는 때 어디 있나 어서 이혼계 1인에게 도장 찍어서 집어넣고 원 어딜 가든지 아니야 그거 바쁘겠나? 또 증인이 없어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데 난 증인도장 얻어 가지고 왔네 자네는 여기서 하나 얻게 그려 아까 그 친구도 좋지 않은가? 아니야 그래도 어서 어디로 가세 아니 여기를 한번 오기도 어려운데 또 와? 어서 할 일을 직닥직닥 해 버려야지 어서 그거 내게 하는 영옥의 말은 잔인하리만큼 싸늘하다 허영은 마지 못하여서 양복 속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타여진 이혼계를 꺼내었으나 영옥에게 주지는 아니하고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 어서 이리 돼 하고 영옥은 허영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는다 허영은 그것을 빼앗기고 입을 실록실록 하면서 영옥이가 하는 양을 바라본다 영옥은 허영의 손에서 이혼계를 빼앗아서 구김살을 펴가며 한번 내력을 읽어 보더니 그것을 들고 창 밑에 놓인 글 쓰는 상 앞으로 가서 증인 이름을 써 놓고 순옥이 도장과 증인의 도장을 꾹꾹 찍는다 허영은 그것을 보고 운명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을 깨닫고 마음이 초조해진다 순옥을 이혼하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순옥이가 그리워진다 거진 무표정이라 할 만큼 냉정한 순옥의 태도와 얼굴은 허영에게 순옥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몇 분이 아니 지나서 이 순옥이가 완전히 영원히 제 품에서 떠나버린다고 생각하면 도무지 마음을 지접할 수가 없었다 다만 며칠이라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순옥이와 더 살고 싶었다 여보 하고 허영은 순옥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순옥을 불렀다 순옥은 허영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대답은 없었다 여보 여보 순옥이 하고 두 번 세 번 부르는 말에 순옥은 마지 못하여 네 하고 힐끗 허영을 바라보았다 이거 창피하지 않소? 무엇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서로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이혼을 한다는 것이 말이요 그리 영광스러울 것도 없지요 하고 순옥은 눈을 내리깐다 그럼 여보 순옥이 한 번 더 참으시구려 내가 뭘 참아요? 당신이 이혼을 해달라고 청하시고는? 아니 난 당신에게 자유를 드리노라고 하다가 영옥의 편을 한 번 흘끗 본다 그동안에 벌써 영옥이가 이혼계를 가지고 곁에 온 것이다 허영은 하려던 말을 뚝 끊어버리고 새로 각설로 순옥을 향하여 여보 우리 며칠 더 생각해 봅시다 내일 또 좋아 내일 또 좋으니 우리 오늘은 어디로 가서 차나 한 잔 먹고 이야기나 합시다 하고 그러고는 영옥을 향하여 여보게 우리 그렇게 하세 하고 동의를 구한다 영옥은 그런 말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자 어서 저 친구한테 가서 증인이나 서 달라고 그러게 사람이 그 모양인가 이혼하기로 다 결심을 해놓고 이혼계에 두 장까지 다 찍어놓고는 이제 순옥이를 보니까 또 마음이 흔들려서 쩌쩌 자 어서 저 친구 가기 전에 하고 허영의 팔을 끈다 허영은 안이 끌리려고 버틴다 간 두 개 내 가서 말함세 하고 영옥이가 허영의 팔을 탁 넣고 백암의 곁으로 간다 백암은 아직도 제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인지 또는 제가 볼 일은 다 보고도 허영이네 일행의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모양인지 저쪽의 창에 기대어서 비오는 바깥을 내다보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영옥은 백암이라는 사람의 곁으로 가서 용서하세요 나 석영옥입니다 허영군 처남입니다 하고 모자를 벗었다 네 그러십니까 나 조원구야요 하고 백암은 영옥의 손을 잡아 흔든다 초면에 이런 말씀을 해서 미안합니다 아니 천만에 네 두이가 허영군하고 이혼을 안이하면 안이 될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러 왔는데요 허영군 편에 증인이 없단 말씀이아요 보니 허영군하고는 친하신 모양이시니 쓰고 쓰러우시겠지만 증인을 좀 서 주셔요 여기다가 선생의 주소 성명을 적으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그만입니다 이거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시다시피 허영군이 좀 수집어서 그래 초면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엿짚는 거에요 아니 어려울 거야 있습니까만은 글쎄 이혼이라니 웬일이셔요 허영군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안이하면 안이 될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서 네 두이가 물러나야만 하게 사정이 된 거야요 아무려나 가보지요 하고 백암은 영옥을 따라서 허영과 순옥이가 서 있는 곳으로 온다 영옥이가 이혼계를 빼앗아 들고 백암에게로 가는 것을 보고 허영은 심히 초조해서 여보 하고 순옥을 불렀다 말씀하셔요 하고 순옥은 구두 끝만 내려다보고 있다 이번만 용서하시오 꼭 이번만 한 번만 글쎄 지금 와서 무얼 용서하란 말씀이아요 일은 다 끝난걸 아니 꼭 이번만 그리고 나하고 집으로 갑시다 우리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나하고 집으로 갑시다 하고 순옥은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허영이가 저더러 집으로 가자는 심리를 분석하여 본 것이다 왜 웃소? 나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하는 말인데 흠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귀둑씨 하나나 잘 사랑하셔요 글쎄 오늘 하루만 하고 허영은 다시 순옥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것을 순옥은 살짝 비켜 선다 당신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만일 내 사랑에 백분지 일이라도 아니 천분지 일이라도 순옥은 허영이가 떠는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여보셔요 이제는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이제야 무엇하러 그런 연극을 또 하려 드십니까 이혼을 하고 나오면 아마 생활이 걱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염려 마셔요 내 지금 모양으로 내가 월급을 받는 동안은 매삭 백 원씩은 보내드릴 테니 또 내 돈 삼천 원집 저당 찾은 것도 달란 말은 아니 하겠고요 그리고 내 세간이랑 이부자리랑 옷이랑 그건 다 기득씨께 주셔요 내가 기득씨한테 보내낸 혼인 선물 모양으로 기득씨가 웬걸 옷이랑 세간이랑 해가지고 올 힘이 있겠어요 하고 잠깐 말을 끊었다가 허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또 당신 병환이 심상한 병환이 아니니깐요 성생활은 조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거든 의사 부르시기도 어려울 테니 오빠를 부르셔요 오빠더러 주사도 놓아달라고 하시고 오빠야 당신 친구니깐 상관없지 않아요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순옥의 말을 듣고는 허영은 순옥이 더러 하루 만이라도 집으로 가자는 말을 더 할 수가 없었다 허영은 순옥에게 대하여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맙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순옥과 허영은 수속을 마쳤다 순옥은 부청에서 돌아와서 안빈에게 선생님 저 이혼하고 왔어요 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였다 이혼? 하고 안빈은 잠깐 눈을 크게 떠서 놀라는 빛을 보였으나 곧 음 하고 다시 아무 말이 없었다 순옥은 허영과 이혼을 한 것이 기뻤다 다시 처녀로 돌아온 듯한 자유로운 갑분한 듯한 기쁨이었다 남편이라는 허영과 이혼을 하여 버리고 나니 마음껏 안빈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는 도무지 꺼릴 것 없이 사람에게도 양심에도 꺼릴 것 없이 마음 속에다가 안빈을 사모하는 생각을 꽉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에 순옥은 삼청동으로 인원을 찾아갔다 인원과 만나는 말에 순옥은 언니 나 허하고 이혼했어 하고 인원의 두 손을 꽉 쥐었다 이혼? 언제? 하고 인원은 놀랐다 오늘? 아니 허영이가 절대로 안 한다더니 이번에는 절대로 하자는군 하고 순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오빠 말씀이 맞았넘? 하고 인원도 그제야 웃는다 맞았어 우리 오빠가 참 머리가 좋아 열이 좀 부족하지만 하고 순옥은 인제는 커다란 정의를 번쩍 쳐든다 정의는 깨득깨득 웃는다 그래 인제는 어떡할 테야 순옥인 뭘 어떻게 그대로 있지 병원에? 그럼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나가라고는 건 왜? 알겠어 이혼한 년이라고 나가라고 하실런지도 모르지 하고 한참 정의와 윤희와 장난을 하다가 나도 이혼한 여편내로 선생님 매시고 있기가 무엇해서 오빠 들어 취직자리를 하나 얻어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 곁에 있고 싶건 있으라고 뭘 그다지 세상일을 꺼리느냐고 그러겠지 오빠가 내가 할 말이야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럼 그렇지 않고 아무려나 좋아 난 아주 좋아서 죽겠어 하도 좋아서 죽을 모양이니 안 좋소? 이 기득이 모녀도 좋아서 죽을 것이고 안 그렇소 언니?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망할 것 아주 어린애 같으이 좋아 죽겠는 걸 어떡하오 이제는 내 마음껏 선생님을 사모하도 괜찮고 그래도 호적개 앞에 서서 이것이 화하고는 마지막 보는 것이여니 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 좋아서? 아니 그래도 안됐거든 하고 순옥은 웃음을 거두고 시무룩해진다 안되긴 뭘 안돼 잘됐지 그래도 허가 자꾸만 날더러 참으래요 참기는? 제 편에서 청하고는? 그래도 날 대하니깐 안됐나봐 놓아주기가 아까워서 그러지 하루만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안그래? 하고 인원이가 웃는다 아이 언니도 하고 순옥은 눈을 크게 뜬다 왜? 어떡하면 그렇게 꼭 알아맞혀요? 하하하하 빤하지 뭐 그냥 놓아 보내기는 아깝거든 하하하하 두 사람은 소리를 내어서 한참이나 웃었다 언니가 우리 오빠와 꼭 같아 머리가 좋으시기가 왜 오빠도 그렇게 이혼을 하셨어? 그럼 중생의 마음이란 동물 심리와 마찬가지여서 빤하니라고 그럼 그렇지 않고 언니는 비범한 사람이야 이건 왜 이래 아니 정말이야 우리 오빠가 혼인만 안 하셨으면 언니하고 내 애가 되었으면 꼭 맞을 거야 흠 이제는 순옥이 대용품을 시키더니 이제는 또 순옥이 올케 대용품을 시킬 생각이야? 두 사람은 또 웃었다 우리 올케는 마음은 참 착한데 교양이 좀 부족해 이 지적이지 못되고 그래서 오빠가 좀 불만인가 봐 하고 순옥은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린다 그런 소리 다 그만두고 그래 순옥이 세간은 다 어떻게 할 테야? 무슨 세간? 아니 순옥이 장이랑 옷이랑 이부자리랑 말이야 다 주웠어 뚜굴 기득이 오라 남편 아울러 더움으로 다 주워버렸다? 아휴 그럼 오라 됐어 이제는 선생님 보고 세간을 해내라고 그러려고 그건 다 무슨 소리여? 이제는 선생님하고 혼인하고 살란 말이야 나도 놓아줄 겸 아이 그게 다 무슨 소리여 언니도 왜? 내 말이 옳지 뭐 애초에 내 말대로 했다면 이런 고생 안 했지 그게 다 뭐야? 그러기로 아이 언니도 하고 순옥은 인원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그럼 앞으로는 혼자 살 테야? 일생? 그럼 그 짓을 한 번이나 하지 또 해? 왜 진절머리가 나서? 아무려나 그건 한 번이나 모르고 하지 두 번 할 일은 아니야 숭해 아이고 노상 숭하기만도 안 한 모양이던데 순옥이도 무엇이? 그때 서방님 생일 채릴 때쯤에 어지간히 재미가 쏟아지던 모양이던데 아참 허영씨 생일이 요새가 아냐? 음력으로 6월 28일 오 참 그렇군 그래 작년에도 그렇게 생일을 차렸어? 그럼 국 끓이고 갈비 굽고 나물 볶고? 그럼 금년에는 새 만화님이 차리겠군 응 생일날 우리 둘이 한 번 찾아가볼까? 그 집에? 아이 미쳤나 생일이나 무어나 그 화상은 순옥이가 이혼하고 나오면 뭘 먹고 살자는 거야? 생각해 보구려 순옥이가 생활비를 대어준단 말야? 어떡하오 순옥이가 죽이로니 그걸 받아 먹어? 그게 먹고 먹으러 넘어갈까? 허어 그럼 씹어 삼키면 넘어가지 도로 나우? 나 같으면 못 받아 먹겠네 그렇게 말하면 집은 내 집 아닌가 저당 잡혀서 떠나가는 것을 오빠가 내게 분채에 준 돈 삼천원으로 찾은 건데 집도? 그럼 한 푼 있나? 없지 시골 논마직이나 있던 건 김광인인가 한 협작군에게 걸려서 과부한답시고 몽땅 집어넣었죠 내 세간까지 집행 딱지가 붙었더라오 집까지도 그런 걸 내게 있던 삼천원으로 간신히 찾았다오 그래야 고마운 줄도 모르지 그것들이? 왜 고맙다고야 하지 그 어머니도 입으로만? 뒷구멍으론 별짓 다 하고? 응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고 말이 없었다 순옥은 허영과의 혼인생활을 해고하였다 3년 동안이 30년만큼이나 긴 것 같았다 일생의 꽃다운 한 토막을 고양이한테 도적맞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한껏 생각하면 그 3년의 생활이 제게는 퍽 값진 무엇인 것도 같았다 그 3년의 생활의 어느 대목을 뚝 끊어 보더라도 거기서는 순옥의 피가 뚝뚝 흐를 것 같았다 순옥은 인생길을 그만큼 걸었다고 마음에 대견도 하였다 인원은 순옥의 얼굴에 노성한 빛이 있는 것을 불현듯 느끼면서 순옥이 하고 불렀다 응? 하고 순옥은 추억에 잠겼던 머리를 들어서 인원을 바라보았다 순옥이가 그만큼 고생도 하고 희생도 했으니 이제부터는 실컷 흠신 낙을 좀 보라고 인원은 동정이 찬 눈으로 순옥을 보았다 낙을? 그럼 낙도 좀 보아야지 어떻게? 선생님하고 혼인하라고 그러면 즐거운 가정을 이룰 거 아냐? 그야말로 이상적 가정을 이룰 거 아냐? 난 순옥이가 한번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을 보면 죽어도 예한이 없을 것 같아 어느 모로 봐도 순옥이는 고생할 사람은 아닌데 필시 복있게 살아야 할 사람 같은데 순옥이야말로 아무 흠도 없는 사람 아냐? 괜히 고생을 사서 하는 것만 같단 말이야 그만하면 순옥의 애군이 다 했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선생님 모시고 재미나게 살아보라고 인원의 표정과 음성은 하도 은근하고 진정스러워서 순옥은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친구의 이렇게도 간절한 사랑에 젖은 한마디로 물리치기 어려웠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벌써 처녀가 아니여 여편내의 경험을 가진 순옥으로서는 재미나는 가정이라는 것이 그립기도 하였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남편과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사는 것이 인생에 지극한 닭이 아닐 수가 없음을 느낀다 인원의 말 맞다나 만일 순옥이가 안빈과 내가 된다면 좋은 즐거운 가정을 이룰 것도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 순옥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없을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일종의 기쁨이여 자랑인 동시에 또한 일종의 슬픔이여 정막이기도 하였다 언니 생각은 고맙수 해도 그건 안될 말야 하고 서너 번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그러나 이때 인원이가 한 말은 순옥의 마음을 이상한 힘으로 흔들었다 그건 안될 말야 하는 반면에서는 될 수도 있지 하는 소리가 여무지게 울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순옥은 곧 They will be done 하는 마음에 그려지는 이기적인 달콤한 그림을 쓱싹 지어버렸다 그렇더라도 순옥의 일상생활은 행복되었다 날마다 안빈의 곁에서 병자를 보고 또 왕진을 가고 모두 다 자유로워서 아무 꺼리낌이 없는 것이 기뻤다 조용히 제 방에 앉았을 때에는 마음껏 안빈의 그림자를 가슴에 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마치 지긋지긋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의 볕을 받으면서 양지쪽 파릇파릇한 풀판에 앉아서 돌돌돌 흘러가는 개울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마음이 화창하였다 아무 걱정도 아무 괴로움도 없고 완전한 만족이 속에 있는 듯 하였다 수선과 개순도 순옥의 기쁨에 찬 낯빛을 가끔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는 기뻐요 순옥은 안빈을 보고 무드무미로 이러한 소리까지도 하였다 지리한 장마 중에도 순옥은 마치 종달새 모양으로 유쾌하였다 그뿐더러 그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과 같이 맑았다 언니 나는 참 기뻐 순옥은 인원을 보고도 이러한 말을 여러 번 하였고 영옥을 보고도 오빠 나는 참 행복되어요 아무 요구도 없어요 완전한 만족이아요 이러한 말도 하였다 그때 영옥은 물끄러미 순옥을 바라볼 뿐이요 말이 없었다 순옥이가 허영과 이혼한 지 한 달쯤 지나서 하루는 아침에 영옥이가 안빈 병원에 왔다 영옥은 나와서 맞는 순옥을 보고 선생님 계시냐? 하고 물었다 왕진 가셨어요 왜요? 올라오셔요 하고 순옥은 영옥을 원장실로 인도하였다 너 돈 좀 있니? 영옥은 앉은 길로 이렇게 물었다 얼마나? 한 50원은 있어요 한 2, 300원 내가 웬 2, 300원이 있어요? 너 월급 받은 거 다 어떻게 했니? 허영이 주지요 100원씩 허영이를 줘? 그럼요 그저께도 보냈는데 영옥은 물끄러미 순옥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왜요? 돈을 무엇하게요? 허영이가 혼인 비용이 없다고 나한테 왔구나 날까지 받아 놓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요새에는 누가 집도 잡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빠 들어 혼인 비용을 대달래? 응, 어떡하니? 뭔 별일도 다 많아요 선생님들어 좀 구워달라지 선생님한테 꾸면 언제 값수? 내가 벌어 갚으렴 아하! 우수냐? 글쎄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왜 너 불쾌하니? 아니, 불쾌할 건 없어도 넌 가서 웨딩마치나 쳐주련 들러리 서주지 오죽해서 나한텔 왔겠니 몸은 어때요? 누가? 허영이? 네 꼬락선이 말 아니지 헐떡헐떡 하더라 아이참 얼마 아니하여서 안빈이가 돌아왔다 오, 석군인가? 선생님 안녕하셔요? 그래, 논문 어떻게 되었나? 교수가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지? 글쎄 오시다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요 자네 학의 연구는 뭘 할라나? 아직 아무 작정도 없고 연기를 써 오라고 할 테지? 오라고는 하죠 자네 나하고 있어보지 않으려나? 선생님하고요? 응, 난 요양원을 하나 해보겠는데 장마만 지나면 건축에 착수를 할 생각이야 설계도 다 되었어 하고 안빈은 일어나서 책장 문을 열고 청사진 한 뭉텅이를 내어놓는다 영옥은 그 청사진을 뒤적거린다 위치는 창의 문 밖이야 새검정 가보았나? 가보았어요 거기서 한참 올라가면 북단이라는 데가 있지 개가 단양하고 수석도 좋고 자동차 길이 없는 것이 흠이지만은 거기다 지어보려고 청부업자 말이 명년 4월까지에는 낙성이 된다는데 그때면 자네 학위 얻는 일도 끝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자네 남매가 이 병원을 맡으란 말일세 난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러기로 제가 무슨 힘으로 이런 큰 병원을 맡습니까? 힘이라니? 돈? 네, 돈은 벌어서 갓게 그려 애초에는 이 병원을 팔아서 요양원을 지어볼까 했어 암만 해도 결핵 치료는 시내에서는 안 되겠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결핵 환자는 대개는 마음이 좋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위해서 아까운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양원을 하나 만들고 내가 연구한 치료 방법도 한번 충분히 써보고 싶고 그래서 이 병원을 팔아서 요양원을 지어볼까 했는데 김부진 씨라고 이 병원 지을 때 내게 자본 대어준니 말이야 그이가 내게는 큰 은인이지 내가 얼마 전에 그 빚을 갚으면서 요양원 지을 말을 했더니 내가 갚은 빚을 도로 내어준단 말이야 2만 5천 원을 그리고도 부족한 것은 더 내어주마고 그리고 이 병원은 그냥 해 가라고 그래야 시내에도 병원이 하나 있어야 요양원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마침 석군도 학위를 얻게 되고 또 순옥이도 자립생활을 해야 할 처지고 그래서 내가 김부진 씨의 호의를 받기로 했네 그러니 자네 잘 생각해 보게 또 순옥이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비는 설계의 대략을 설명하여 주었다 어떤가 설계가 괜찮지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영옥은 산밑 시내가에 띄엄띄엄 벌려 있는 소세한 이십여 채의 조선 집뿐인 작은 집의 무리와 전면에 있을 본관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잔디밭들 꽃밭들 나무들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풍경일 듯 하였다 맑은 일광과 깨끗한 공기와 좋은 물과 고요한 환경과 자연의 풍경과 이것을 마음껏 이용하자는 것이야 도의 사람들이 굶지린 것이 이것 아닌가 이것을 굶어서 병이 난 것이니까 하고 안비는 만족한 듯이 설계의 전체의 평면도의 한편 끝을 가리키며 여기가 시내인데 말이야 여기를 막아서 먹을 물 저수지를 만들자는 거야 그리고 겨울에는 시냇물이 마를 염려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큰 우물을 하나 파고 신선한 냉수 이것이 또 병에게는 큰 약이여든 하고 영옥을 번갈아보며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위치도 좋고 설비도 좋다더라도 결국은 사람 문제인데 사람에도 맑은 일광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치 좋은 물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안비는 순옥을 보며 순옥이 보기에 어 간호원이 사람이 좋지? 하고 묻는다 네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하고 순옥은 솔직하게 대답한다 순옥은 수선을 알아보리라고 생각했소 개순이도 아직 어리지만은 마음이 좋아 석군 자네 어디 좋은 간호부 아는 사람 있나? 저는 없어요 좋은 간호부가 어려워 병원에는 실상 간호부가 어떤 의미로는 의사보다도 힘이 있거든 환자를 기쁘게 하고 위안을 주고 하는 것은 간호부란 말이야 또 환자로 하여금 의사를 신임하게 하는 것도 간호부일세 순옥이야말로 참 좋은 간호부였지 하하 아까운 간호부가 의사가 되었어 하하 하고 안비는 전혀 없이 소리를 내어서 웃는다 그러시다면 저는 도로 간호부가 될 타예요 요양원에 하고 순옥이가 낯을 긁힌다 아니 그건 웃는 말이고 인헌이가 간호부가 되면 좋은 간호부가 될 거야 참 두뇌가 명석하거든 그리고 쌀쌀스러운 듯 하면서도 정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아이들이 친어머니 그 모양으로 따라 그러니까 어미 여인 고아들이라는 빛이 도무지 없어 어떻게나 고마운 일인지 그 솜씨로 환자들을 간호하면 환자들이 참 만족할 거야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간호부란 얼마나 거룩한 직업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지 간호부들 자신도 그렇고 일반 민중도 그렇고 결국은 좋은 백성들이 사는 나라야야 좋은 간호부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영옥의 말에 안비는 음 옳아 옳은 말이야 석군말이 뜻깊은 말일세 부처님이시나 예수님이시나 다 넓은 의미의 간호부시거든 평생을 좋은 간호부로 사셨거든 하고 대단히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참 내 말만 해서 안됐네 석군 내게 무슨 일이 있어? 하고 안비는 웃음을 거두고 청사진을 거두려 한다 순옥이가 대신 청사진을 아까 모양으로 말아서 아까 넣었던 곳에 넣는다 석 선생님 환자 오셨습니다 하고 계순이가 왔다 순옥은 계순을 따라서 나간다 선생님께 돈을 좀 끌어왔어요 하는 영옥이가 말하기 어려운 듯이 입을 연다 돈? 얼마나? 한 이삼백 원이요 왜? 논문 제출하는데 쓰게? 그건 다 냈습니다 그럼 허영군이 혼인 비용이 없다고 저한테를 왔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이 혼인 날 일하나요? 그래 순옥에게나 있을까 해서 왔더니 순옥이도 돈이 50원밖에 없다고요 그동안 이혼한 담임에도 매해삭 허영군 생활비를 대어 주었대요 흠... 하고 안비는 끄덕끄덕 한다 허군 병은 어떤가? 헐떡헐떡 해요 혈압이 200이 넘고요 음... 그럼 치료를 하고 있나? 제가 가끔 가죠 음... 안비는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 그럼 이렇게 하게 내 300원을 줄 테니 200원만 지금 허군을 주고 나머지 100원은 혼인식 끝난 뒤에 주게 알았습니다 하고 영옥은 어 간호부가 가져다주는 10원 20장 100원 1장을 받아 넣고 안비 내 방에서 나왔다 신부로 차린 이 기득은 상당히 아름답게 보였다 허영은 대단히 만족한 마음으로 혼인식장에 들어갔다 새로운 처녀가 아닌 것이 유감이었으나 그래도 허영에게는 기쁨이 있었다 허영의 눈은 가끔 신부의 배로 향하였다 약간 불룩한 듯 하지만은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도 할 것이다 기득은 거진 숨이 막힐 만큼 배를 꼭 졸라매고 살았고 오늘은 더구나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도 허영의 친구도 오고 또 기득의 친구도 왔다 기득이가 아비 없는 아이를 배워서 학교에서도 나오고 또 허영을 순옥에게 빼앗겨서 아주 천덕이가 된 것을 비웃는 동무도 있었지만은 가엾이 여기는 동무도 있었다 그들은 이날이 기득이가 누명을 벗는 날이라고 하여서 모두들 기뻐하였다 기득이가 교사로 있던 보통학교 교장도 이날에 출석을 하여서 축사까지 하여 주었다 그것은 기득에게 대하여 여간 큰 감동이 아니었다 기득은 이 일이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다 허영의 이혼에 증인을 선 백암이라는 조 원군은 증인선 인연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 허영의 혼인에 많이 수고를 하였다 그가 들러리를 선 것은 물론이었다 기득이가 순옥에게 통쾌하게 원수를 갚았다 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소리를 하느니도 있었다 순옥이 아마 암박사하고 살 터이지 이러한 소리를 하느니도 있고 언제는 암박사하고 안 살았나 글쎄 5,6년이나 죽자 사자하고 한 집에 있으면서 암으로 하기로 암박사가 순옥이를 그냥 뒀겠어 이렇게 단언하는 사람조차 있었다 순옥이가 미인일세, 수젤세, 의살세 하는 것이 같은 여성인 사람들에게는 미웠다 허영의 이혼과 혼인을 기회로 하여서 순옥과 안빈의 소문이 또 한 번 세상에 짜아하게 돌았다 그리고 결론은 못난이 허영이가 여태껏 안빈과 순옥과의 관계를 모르고 속아오다가 이번에야 그도 알아채고 단연히 순옥이를 이혼해 버린 것이라 고하여 대개는 허영의 역성을 들었다 옥남이 말까지도 나왔다 옥남도 순옥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었느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옥남은 사람이 인자에서 끝끝내 속아서 살다가 죽었느니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순옥이가 옥남을 독살하였느니라 하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아니하였다 어찌했던지 이기득 모녀에게 이혼이니 큰 기쁨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늘에 숨어서 살던 그들은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장모여 부인이 된 것이었다 이미 낳은 서비나 또 뱃속에 든 아이나 이제부터는 압이 없는 자식이 아니다 당당한 허영 부인이 낳은 허영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은 혼인신고를 해야겠소 하는 허영의 말을 듣는 기득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그것은 신방을 치른 이튿날이었다 분홍 치마 노랑 저고리인 새 애기의 차림으로 제 손으로 저 이기득 이라고 쓴 밑에다가 도장을 콕 찍을 때에도 마치 인생의 행복에 절정에 선 것 같아서 눈이 쓰먹쓰먹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늘은 이 가엾은 중생인 이 기득의 눈을 잠시 분홍 수건으로 동여서 바로 곁에까지 임박하여 있는 모든 불행 그것들은 다 그의 지난 여러 생의 엇보다 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분홍 수건의 이름은 어리석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 불쌍한 생명에게 주는 하늘의 호의일는지 모른다 향락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이 어느 것인들 이 기득의 것과 다르랴 다 헛개비 다 번개불 다 풀립의 이슬 그러나 허영이나 기득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것인 것 같았다 허영의 병은 나을 것만 같고 재산도 어디서 생길 것만 같고 모든 일이 다 그들의 뜻대로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 그것은 삽시간이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bow 5 9 10 12 13 15